귀가 쫑긋 슈키라 한소절 퀴즈 슈키라 퀴즈 시즌2 오늘은 슈키라 한소절 퀴즈로 함께합니다. 지금부터 제가 노래를 짧게 불러드릴 텐데요. 여러분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노래 제목, 가수, 이름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. 여기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긴 두 번째 힌트 들려드릴게요. 여보 알 것 같아요? 여보 에이 여수밤바다 지금 김은하씨 아 이쯤하면 웬만큼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. 여보 세요 아하! 다 드렸다. 그래도 모른다. 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좋다. 아실까요 여러분? 자 그럼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까지 모두 적어서 정답 보내주세요. 문자 번호 샷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. 콩과 플레이어 케이는 무료입니다. 주비스의 전화 받지마. 아 every a chance ifying 아 백 백